손님을 대화 좀 해요 아니, 저번에 있는 거예요 사라지 어머니, 네? 어머니, 짝감하고 네? 갈 씻기 받지 마세요 국회의원 공기세금으로 짝감하고 갈 씻기 받지 마세요 사라지요, 네? 뭐라고 하니? 아저씨, 아저씨 아저씨, 요 그 국회의원 경호인데 아저씨, 전에도 내 밭이요 그거 다 길막고 못 가게 막고는 안 보이소 마을 거다고 하실랍니까, 아저씨 아저씨, 국정 공문이요 네? 국정 공문이요 아? 국정 공문이요 네? 또 밭시다 어? 국정 공문, 저희 애만냈어요 네? 네? 예? 안 만났습니까? 네, 길 외쳤어요 길 외쳤습니까? 이를 왜 막습니까? 이래도 못가게 막고 이래도 못가게 막고 이래도 못가게 막고 이유가 뭡니까 아이씨? 또 가면 안 되겠습니까? 못가는 이유가 뭡니까? 누군데요? 누군데요? 아 국회의원 이빈에 일하는 거 아 지가 국회의원 이보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잖아 이래 와 이분이 이분이 이 아이씨 이름 뭡니까 이름 이름 모른다고 아